저희 구독자님 요청으로 에러고 모바일 월렛 설치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에서 에러고 월렛이라고 쳐주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아이폰은 아직 에러고 모바일 지갑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만 가능하세요. 설치하신 다음에 열기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뉴 월렛은 데스크탑 지갑이나 웹 지갑을 만들지 않고 바로 모바일 지갑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갑이 되겠죠. 그리고 두번째 리스토어 월렛은 데스크탑이나 웹에 생성된 지갑을 모바일 지갑과 연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드 온리 월렛은 데스크탑이나 웹에 생성된 지갑을 단순히 모니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왔나. 그래서 뉴 월렛과 리스토어 월렛 지갑은 암호화폐 본연의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모니터도 되고 전송하고 받기까지 다 되시는 겁니다. 새로운 주소 생성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리드 온리 월렛은 다른데 생성되어 있는 지갑을 모니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를 새로 생성한다든지 코인을 보내는 기능은 없어요. 단순히 모니터만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데 지갑이 있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드 온리 월렛 들어가셔가지고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은 지갑을 모니터링만 하는 거니까 QR코드를 눌러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지갑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애드 월렛 추가하시면 되세요. 저는 리스토어 월렛으로 들어가 볼게요. 리스토어 월렛으로 들어가시면 이모님 문구 12자리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생성해놨던 지갑에 이모님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단어 쓰고 띄우고 한 단어 쓰고 해서 12단어까지 모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리스토어 월렛 하시면 지금 내가 다른 데 쓰고 있는 지갑의 주소가 보이고 지갑과 키를 저장할 방법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세이브 패스워드 인크립티드는 암호를 넣는 거예요. 처음 로그인 하실 때도 암호를 넣어야 되고 코인을 다른 데 보낼 때도 암호를 넣고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디바이스 인크립티드는 내 휴대폰에 있는 인정장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보안 생체 인식을 말하는 거죠. 저는 암호 넣기 귀찮으니까 세이브 디바이스 인크립티드로 할게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존에 데스크탑에 있는 내 지갑이 그대로 로드 되면서 현재 잔액과 모든 것이 나옵니다.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에러그 마크가 삥삥 돌면서 새로 고침이 되겠죠. 여기서 세팅 들어가시면 맨 밑에 라이트 다크는 배경화면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거. 다크가 깔끔하더라고요.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커런시는 통화 선택하는 거죠. 지금 US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화로 바꾸든지 위안화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원화로 바꿔볼게요. KRW 원화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월렛으로 돌아가면 합격 단위가 원화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1 내르고 21,000원 정도 하죠. 와우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현재 내 지갑에 모아놓은 총액까지 나옵니다. 원화로. 386,000원 정도 되죠. 여기서 샌드 리시브 보내고 바꾸 다 하실 수가 있고 리시브 가시면 QR코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모바이드 월렛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가서 확인이 됩니다. 코인을 다른데 보내거나 완전히 지우고 새로 깔 때만 생체인식을 하니까 모니터링 하기는 굉장히 편하세요.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가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L9 모바이드 월렛 설치 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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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